가장 촌스러운 외모 1등이야. 이 정도 배신할 것 같은 연예인이야. 아이씨. 가장 먼저 제본할 것 같은 사람 1위했습니다. 누가 그래요? 어디서 그랬던 것 같은데? 하얄 손님.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게. 쟤 왜 저렇게 살아? 야, 이게. 여러분, 이 안좋은 씨 가만히 다녀라. 잠든 안 해가 너무 예뻐서. 잠도 안 자고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쳐다만 봤대요. 심하다. 지금도 혹시 계속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? 본 적 있지. 진짜 깊이 잠들었나 그래서 나간 적이 있어.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 여기 나오는 거야. 나 몇 등이니 이거 같이 따지고 있는 거야, 이제. 모든 노래를 대입해봤을 때 여기 네 분이랑 너무 잘 어울려. 그러네. 한 번 해줘. 평생을 매맞으면서 끔찍한 인생을 살아요. 야, 너 뭔 노래야? 박찬아, 이 자식아. 나는 이 집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곧 기회가 온다. 그래. 난 결혼할 거야! 그 결혼, 그 결혼. 내가 입만 열면 그 결혼 무효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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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